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좀 태양광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장악을 실패한 부분이 있죠. 결국 민주당이 상원을 좀 장악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좀 상원 과반의 어떤 사수를 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치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IRA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동력을 얻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화석 에너지 연료를 좀 사실 낮추기 위한 글로벌 트렌드는 계속 지속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태양광의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하나그룹의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최대 역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순풍이 불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5%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들 또 에너지 안보의 좀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지금 매출처는 충분히 다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솔루션 자체가 이제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의 어떤 부활을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좀 태양광 섹터가 뭐 이번 주에도 좀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규제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지금 생산된 중국산 지금 태양광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항구에서 지금 통관을 지금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보류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지난 6월에 지금 발의가 됐고 이러한 부분에 이란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태양광 관련된 어떤 부품의 가격도 올라가죠.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좀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따른 또 반사 수익으로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제품에겐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호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섹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안에서 엮인 태양광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앞에서 제가 하나 솔루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는 같은 대장주로 여길 수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하나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6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80% 이상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설턴스를 좀 뛰어넘는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향 물량이 좀 많이 확대가 된 점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위그룹 강제노동 방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관련된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모듈 물량 관련돼서는 지금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지금 물량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IRA 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에 수요가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모듈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 에너지에 따른 어떤 이제 전력 요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세액 공제 같은 부분이 같이 좀 합쳐지면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의 상세를 조금 세제 혜택으로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부분이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3분기의 어닝 시즌은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4분기에도 높은 수익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셀이나 모듈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높은 상황인데 비해서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시초가에 공략하도록 하고 목표가는 6만 6천 원, 손절가는 5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태양광 안에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도 좋고 4분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녀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